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원주큰나무교회는 교회 창립 70주년과 본당 리모델링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.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큰나무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과 본당 리모델링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.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.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로부터 세워지고 건강한 성도들로부터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. 여러분 모두가 영육이 건강한 성도가 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사역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. 큰나무교회는 동부연회 미자립교회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아프리카 부른디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. 결혼자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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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